자세히 자세히 우와! 깼다아! 허위 자 허위 자 허위 자 허위 자 오케 오케 오 나도 깬다 나도 깬다 어 아 나도 깰 거야 나도 깰 거야 물러 점프 오 야 코인 또 다 먹었냐? 야 아 애가 왜 이렇게 돼지야 야 루이지 아 그 마리오 형님 아 진짜 와 열받네 진짜 어 find the key and place it below 여기 키를 찾아서 요 밑에다 놓으래 키를 어디서 찾아 여기 어 쩔어 여기 블럭 나와 여기 이따가 블럭맞아 죽어 와우와우와 나도 깼다 한번 시험삼아 해봤어요 나도 깼다 여기 블럭 나와 빨리 빨리 가야돼 제한시간이 있어요 블럭 나온다니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 이 옷 떨어졌다 아 야 너가 요시 마음의 준비를 하면 안되네 바로바로 뛰어야돼요 바로바로 뛵니다 어 안돼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오케 나이스 오 마리오 잘한다 빨리 출발 아 떨어졌어 야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제한있으니까 쫄리네 아이 점프매보 쉬운데 어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점프는 아닌데요 아 잠깐만 아 진짜 루이지 때문에 죽었어 나쁜 루이지 요시 요시는 계속 죽네요 야 루이지 빨리 가라 조심해요 뒤에서 막 튀어나와요 호우 긴장돼 아오 진짜 아오 열받아 여기도 좀 튀어야 겠어 좀 튀어야 겠어 아 요시 결국 죽을텐데 이거 뭐요? 요시 어차피 죽을테니까 오 요시 잘한다 그렇죠 요시는 결국 결국 죽게 되있어요 요시는 요시니깐요 오오 오케이 잘 됐다 루티님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성님 떨어져 아 떨어졌어 아 진짜 열받아 야 요시가 왜 이래 사악해 간다 아 내가 먼저 먼저 뛰는 사람이 임자지라 어차피 가자 죽을거면서 라지라 안 죽거든 죽을거 다 압니다 안 죽거든 지금 이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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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왔는데는 개뿔 루이지 죽어라 다시한번 시도해보죠 네 죽어 죽어 다시한번 시도해보죠 죽어 할 수 있어요 허위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죽어 죽어 원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지 할수있는거에요 죽어 아 끄덕아 우리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거야 서로 깨야지 요니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고마워요 누가 처음에 코인내기하자고 아오오 진짜 아오오 아오오 왜 왜왜왜 제가 레버를 찾아왔습니다 어? 진짜? 우와우! 해봐! 오! 이야! 우와! 아, 이야! 루이지! 루이지! 멋있다! 이야! 루이지 잘하는디! 헤헤! 어, 멋있디! 어, 이거 루이지 잘하는디! 아, 이거... 야,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네요! 형님 덕분에... 오, 뭐야,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쉬운 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쉬운 게 아니네! 하시오, 뭐지? 어, 어디 가요? 어, 여기! 여기도... 아, 잠깐만! 뭐야! 뭐야! 야, 루이지! 루이지! 루이지 죽는다! 야! 레버 내리지 마라, 루이지! 아이, 같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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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 살았다, 살았다! 아, 살았다! 에이! 아이, 우리 그러지 말자!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아냐, 아냐! 먼저 가! 먼저 가! 아, 헤헤! 아, 헤헤! 아, 양보할게! 양보할게! 먼저 가! 아, 오케이, 오케이! 밑장 빼기! 아, 헤헤! 밑장 빼기냐? 저, 요시 밑장 빼냐? 아, 요시가 왜 이렇게 사악하냐고! 어, 어어! 하지 말자, 우리 진짜, 하지 말자... 아, 어, 오케이! 진짜, 진짜, 이번에... 진짜 하지 말자! 진짜, 하지 말자, 진짜! 아, 네! 진짜, 진짜, 진짜... 우리 깨자! 누구... 자기 죽었다 하고 내리기 없기! 오케이! 아, 어! 아... 아... 진짜... 흐헤! 뭔가 내릴 것 같아... 아, 흐흫! 밑장 빼기요? 진짜 밑장 빼지 마라! 미, 밑장 빼는 사람 내가 기억한다! 아, 잠깐만! 아, 어어! 야! 야, 비콘! 어! 천천히, 걸었다, 다, 다, 다... 나, 다, 다! 진짜 내리지마 비콘 내리기만 해봐 너 절대 여기 못 지나갈줄 알아 야 내리는 순간 내리는 순간 이거 슈퍼마리오 탈출맹 5일차까지 한다 오 됐다 와 근데 여기 짱 어려워 여기 뭐야? 오 상자다 오 상자 꼴랑 버섯 하나 에에에 마리오 성립 버섯은 먹었는디 버섯을 먹었는디 왜 죽었디야?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추천 꾹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이구 잠깐만요 아 나 왜 이리 앞에도 힘든거야 와 뭐야 누구야 요시 밑장 뺀거 봤다 키에그님 두개 감사합니다 309번째 팬가입 너무너무 고마워요 야 얼트 밑장을 빼 밑장 빼지마라 자 마지막이다 하지마라 비콘이예요 방금 비콘 밑장 빼지마라 아니 요시다 때려가지고 천천히 하죠 뭐든 평화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우리 평화롭게 살쪄지 마하바냐 심경 바냐 심경 바냐 심경 니가 비군이로구나 나바냐 어이 짠데요 아 열받아 아 열받아 누르는거 아니죠 열받는거 아 제발 제발 다왔어 다왔어 방금 소리가 들렸던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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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착각 다른 다른 피스톤 아 오케이 아 근데 지나갔나보네 아이 당연히 마하바냐 심경 바냐 심경 바냐 심경은 개뿔 천천히 제발 성공해 성공해 아 나 다갔는데 바로 합격하는데 아 나 다갔는데 안돼 안돼 마음을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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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앞에 되게 어려운게 있어요 왔다 나를 자잡는다인가 예 알았습니다 이 형님이 깨주도록 하지 동생들이 힘들어하는거 같으니 알겠습니다 잊지는 않습니다 어이 짠 여기서 조심히 가야돼 뒤에서 점프를 해야돼 뒤에서 점프를 해야돼 알았어 알았어 아 요새 기름아 허명 가리지마 아 루이지 야 정신나간 루이지야 아 어이 짠 어 어 자 차근차근 차근차근 오 오 됐다 와 됐다 곧 죽을꺼에요 오 형님 먼저 가쥬 형님 먼저 가쥬 됐어 형님 먼저 오 됐어 오 됐어 깬다 깬다 뭘 깬데 오 천천히 천천히 형님 형님 어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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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돼 저기 저기로 가야돼 네 예예예 우와 됐다 됐.. 됐어요? 오 됐어 나 깼다 성립 성립 야 여기 상자 우와 코인이다 내가 깼다 내가 깼다 여러분 이것이 클라스입니다 역시 마리오는 달라요 루이지 요시 따위와 비교가 안되죠 역시 마리오 원조 마리오 나는 친동생인디 야 원래 슈퍼 마리오라고 하지 슈퍼 루이지라곤 안하잖아 저는 슈퍼입니다 슈퍼 슈퍼 루이지 슈퍼 요시 슈퍼 요시 자 3-4 요거 요거 뭐야 뭐라고 떴어 떴잖아 또 오 흑요소 프린세스 I'm so glad I found you 너를 찾아서 참 다행이야 뭐 그런 뜻인거 같은데 Let's get out of this mess 이 덩어리로부터 당신을 구해줄게요 I have two elements 난 두개의 요소가 있어요 but where is the sir? 세번째는 어디있지? 이리와요 프린세스 프린세스 공주는 잠틀림이 해봐 어디있어요? 여기 밑에 멘트에 공주 멘트 I took it from Bowser 해봐요 내가 그걸 세벼서 내 드레스 밑에 숨겨놨어 응 니가 만약에 내 진정한 영웅 마리오라면 날 구해줘서 고마워 이리와요 뭐 여기 치마 밑에 숨겨놨다고? 드레스 밑에? 이게 치마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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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치마요? 아 이거 아이스캐키 해야되나? 내가 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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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인데 이것도? 아니 이 탈출 맵은 컨셉이 밑장 빼기야 아니 이거 공주 공주 밑장도 빼이고 야 밑장 빼기냐 이리와요 야 상자를 치마 밑장에 숨겼냐 네더렉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줘요 여기도 여기 네더렉 넣고 여기 네더렉 넣고 옆에다 옵시디언 넣어요 여기 네더렉 넣고 옆에다 옵시디언 넣어요 여기 옵시디언 아니 아니 거기다 넣지 말고 여기 어디 어디? 여기 네더렉 여기 네더렉 여기 네더렉 여기 옵시디언 아 여기 싹싹 써있네 네더렉 나한테 없는데? 네더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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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라 없는데? 루이지 밑장 빼지 마라 네더렉 내아라 어딨어 아 나한테 있네 미안해 여기다 네더렉 여기다 네더렉 넣고 여기다 옵시디언을 넣어요? 어 열렸다 열렸다 어 열렸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오 대박 여기 여기 그거 하늘색 양털 하늘색 양털 나한테 있어 어 다 필요한 곳 있구만 오 넣었어 됐나? 그냥 넣으면 되나? 뭐야 마인카트다 어 뭐야 뭐야 두세개는 챙겨야돼 아 그래 맞아 항상 여러분 탈출 맵 할때는요 여러개 챙겨야되요 익스프레스프레인 투 정글 정글로 가는거에요? 이거 버튼은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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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키끼 우키끼 간다 간다 여기 어디야 슈퍼 마리오 뭐야 이게 끝이야? 얼마 안 끼고 끝났건데 뭐야 마인카트 왜 있어? 야 나 정글 간다길래 대단한건줄 알았더만 나무 몇개지 나왔어 나도 대단한건줄 알았더니 이게 뭐 아 진짜 슈퍼타고 끝났네 그러니까 이게 뭣이던가 이게 아 이거 제작자 진짜 정글같은 소리 정글로 여기 또 뭔가 어이 가자 가자 뭐야 어 뭔소리야 어 뭐 나왔어 디쥬우? 디쥬 히얼 데 스크림 프린세스? 이거 뭐 나오거든요 마리오 디쥬 히얼 데 스크림 프린세스? 어 나 공주의 비명소리가 들려? 이츠 마이 브라더 뭐야 내 동생이야 위 리 투 엔터 더 정글 앤 세이브 힘 우리는 정글에 들어가서 그녀를 구해야 해 그녀를 구해야 된다능 마리오가 덕 마리오가 덕후라능 마리오는 공주 덕후라능 징그럽다능 공주를 구하러 가야 된다능 아 여기는 정글이라능 나는 갈거라능 아 요신은 덕후가 아니라고 나는 갈거라능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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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안된다 천천히 하죠 아우는 먼저 갑니다 아우는 먼저 가요 아우는 먼저 갑니다 난 너같은 동생을 둔적이 없어 성림 여기 뭐 올라가는 곳인지 아 잠깐만 여기 되는거 여기 뭐 올라가는디 여기 되는거 맞나본가 됩니다 됩니다 확실 확실한가 본가 성림만 못하고 계시우 빨리 가시오 야앗 아 진짜 못한다 이거 잘 안되는가 뭔가 와 이번파 어려워 와 여기 어렵다 와 이번파 어렵다 여기 여기 어려워요 난이도가 난이도가 꽤 대 거긴 안 어려운데 여기 어 난 여기가 어려운데 야 요신 점프할때 요시하란 말이야 요시 요시 아 루이지 빨리 가지 요시 잠깐만 루이지 빨리 가지 어차피 둘다 거기서 떨어질거야 아 루이지 빨리 가라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이차 어 아우 진짜 이거 될거 같은데 왜 안되냐 나는 오호 형님 여기가 어려워 오호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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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자 여기 여기 되는거야? 가 가 여기 여기 위에서 떼어야되는거 같은데? 그 오 됐다 됐다 나 깼어 됐다 됐다 자 뭐가요? 왜요? 아우 여기 안돼 우와 짱 어려워 완전히 거의 모서리에 걸쳐서 떼어야돼 안 되는데? 극한 극한까지 버티다 떼어야돼 와 진짜 어렵다 이번에 난이도가 엄청 올랐네 와 어려운데 이 제작자가 화났나 본가? 와 화났네 아 성님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 뭔데 이 마인카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저리 사라지게 동생 난 그런 그런 변법을 사용하는 동생을 가르친적이 없네 자네는 역시 내 동생이 아니야 와봐 와봐 장세 자네는 내 동생이 아니야 이거 어디서 떼어야돼요? 위에서 떼어야되나? 그거? 위에서 떼야돼 위에서 요기? 어 너무 힘들다 오케이 됐어요 빨리와요 내가 보여줄게 잘 봐 여기서 방해하게 방해하게 이렇게 우와 극한까지 써야돼 여기서도요 극한까지 오케이 나이스 는 개뿔 이거 어떻게 가? 안되는데 됐어 나 깼어 성님 어떻게 갔대요? 여기서 어떻게 떼야되지? 성님 못가겠슈 성님 어떻게 갔대요? 아이 성님 성님 그만 좀 부르지 여기서 극한까지 그렇지 성님 못가겠슈 그렇지 내 사정이 아니라오 여기서 극한까지 아우 됐다 됐다 우와 나 짱잘해 아우 챙겨야쥬 는 여기서 여기서 못 깨겠다 이제 잠깐만 되나? 안될걸? 오 됐어 됐어 깼어 뭐야 대박 나 왜 이렇게 잘해? 성님 성님 자 간다 성님 오 여기도 깼어 우와 짱잘해놔 나 여기 성님인다 마스터야 마스터 나 극한 마스터야 극한 마스터 나무를 잘 타시네 원숭이네 원숭이네 원숭이나무에 올라라 아 몽키몽키매직 아 몽키매직 아 몽키매직 아 오랜만에 몽키매직 아 몽키매직 아 몽키매직 아이고 간다 로이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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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는 사다리로 아 나이스 성님 떨어지셨습니까? 아 아 나 여기가 안돼 자꾸 돈 많이 벌어오신다면서 안돼 안돼 다 왔는데 다시 가야되나요 설마요 몽키몽키매직 설마 다시 가야되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아니네 여기서부터 할 수 있네 아 그러네 여기서부터 할 수 있네요 이정도면 괜찮죠 여기서부터 할 수 있네요 아 몽키몽키매직 거의 짜는 안돼요 처음부터는 안해도 돼요 처음부터는 안해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면 되겠다 여기는 어떻게 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오케이 여기 어떻게 가시 주영님? 실력이지 아 그쪽한테 그 아오 진짜 여기 잘 안된다 주영님 괜찮아요 저 두명은 아직 여기 체크포인트도 못왔어요 여기를 체크포인트라고 하자면 여기도 못왔어요 지금 저는 이제 저 사다리만 타면 돼요 멍키멍키 이박사 파워 아우 됐다 이박사 아우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메틱 저기를 사다리를 밟으면 되는데 여시 여시 이게 쉽지가 않네 간다 후차 극한의 점프 오 됐다 와 나이스 나이스 깼어요 여기서도 여긴 쉽다 와 역시 정글에선 내가 에이스구먼 아따 성님 잘하시네 아따 성님 원숭이 파워하시네 와 아따 아따 깼구먼 가 비콘 가 우와 코인 먹어주구멍이 아이씨 여기 여기 어떻게 여기 이리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네 뭐야 아아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아 여기 좀 어렵다 성님 어려운거 잘하시네 요시 빨리 가지 네 아 요시 안가져요 껴요 살 살 빼 아 진짜 아 여기는 뱅글뱅글 돌아야돼 앞에서 아 어지러워 아 진짜 요시 머리가 왜 이렇게 커 아 요시 머리 왜 이렇게 크냐고 좀 아 뭐야 요시 빨리 가라고 요시 가고 있다구 어디로 가야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왜 사다리가 안타지 사다리가 안타지냐 옆에 옆에 아 알겠다 이제 빨리 가시 어 됐다 됐다 와이 어려워 하고 여기서 옆으로 타고 옆으로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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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 안죽어 아 요시 빨리 가 아 루이지 빨리 가라 안 보이다 안 보인다 여기서 어떻게 가야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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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여기 옆에 야 왔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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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저기 옆에 어떻게 갔어? 죽어 죽어 아 여기 옆에 있구나 아 떨어졌다 아 아 젠장 형님 나오시라 나 먼저 가겠소이다 아 아 이제 대충 알았다 대충 알았소 대충 알았소 노이즈 떨어졌다 대충 알았소 알았어 오케오케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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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 아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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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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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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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진짜 오케이댓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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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오케이너먕어 어? 죽어 죽어 간다 여기서 어디지? 방향이? 아 여긴가? 와우 와우 깼다 우리집 빨리와 난 기다릴래 아 뭐야? 이게 깬거야? 아 나 바본가? 뭐하세요? 나 뒤로 다시 돌아왔는데? 나 뭐한거야 진짜 아 나 바본가봐 아 나 진짜 덕코드 리턴즈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복제된 양띵님 스티커 1개 고맙구요 선풍터가이 고마워요 아 나 진짜 다 깼는데 반대로 뛰었네 이거 나 바본가봐 근데 여기 이제 쉽게는 못 깨요 쉽게는 못 깨요 쉽게 깬다는 말 취소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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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요 이렇게 이렇게 가구요 이렇게 가져요 됐어 됐어 아아악 아 아 아 나 진짜 짜증난다 이거 아 차라리 추리를 하는게 낫나 아 오케이 됐어 됐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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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이제 자연스러 요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깰 수 있어 여기 자연스럽게 깨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익숙해지니까 여긴 쉽네요 먼저가 먼저가 여기서 이쪽이구나 아 빨리 오케이 옆에 있나 옆에 있다 아 옆으로 옆으로 어디가 요렇게 성님 아니왕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안돼 안돼 오 있짜 오케이 됐어 이게 어렵단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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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죽어 죽어 신중해야 돼 신중해 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 야 이거 진짜 마일구간이다 여기 와 왜 이렇게 어렵냐 여기 저 거의 다 왔거든요 어 진짜? 안돼! 떨어졌어 잠뜰이 자라는게 있네? 아 나 떨어졌어 다시 평정심 찾았어요 아 나도 찾았어 허이차 오케이 옆으로 가지구요 이렇게 올라가구요 여기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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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구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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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봐 아 비켜봐 가리지마 성님 다 왔쇼 아 다 왔네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돼 동생 빨리 가지그래 에이 쟤가 아는거 보여디 아!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좀 어려운데 있겠다 오! 오 됐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떨어지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어 뭐야 어디로 가는거야 뭘로 갔소? 어 이호씨 빨리 가지그래 먼저 가시오 먼저 가시오 성님 먼저 아 잠깐만 안보여 아 나 성님 아 일로 올라가야되는구나 이렇게 옆으로 가지구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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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줘요 오케이 나이스 그 다음 성님 이쪽이요 이쪽이요 아 그쪽이야? 오 반대로 뛸 뻔했다 또 반대로 뛸 아 여기 여기 저기만 건너가면 돼? 가자 허잇짜 오와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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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코인 다먹어 깼다 깼다 나도 지금 비콘 못 깼어? 아 저거 코인 좀 주세요 체크포인트 저거 코인 좀 주세요 깼어요 깼어요 아이 코인은 자기가 챙기는거지 이거 어디로 가는데? 그거 다 이게 누가 저 버릇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버릇나빠져요 4-3 스테이지 4-3입니다 이럴때만 여기 뭐야? 여기 버튼 필요한거 같은데? 레버나 저기 뭔가 밟으면 열릴거 같은데? 어 여기 사다리있어 어디로 가야돼? 나 밑으로 가보도록 하지 자네들은 그쪽으로 가보기나 여기 뭐 없어요 레버밖에 어 가바판있다 찾았어 오케이 가바판있는데 어디로 가야돼? 여기부터 가볼까? 아 여기 여기 오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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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설치해야되는거 같은데? 아싸 밑으로 또 내려가요?